산삼 2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국민의힘당 농성장 현장 제가 한 40분 1인시와 유가족대책위 선생님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제가 열받아서 국민의힘당에 네 이놈들 니들 인간이라면 여기 당장 석고대절하고 소리치고 들어왔습니다 다시 민생경종군 사무실로 와서요 생각든 1인시 계속하고 싶었지만 아주 소중한 분을 제가 모셨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민생파 좌파 우파를 넘어서 오로지 민생파 오로지 민초파를 역임하고 계시는 이동주호님이 저희 민생경종구소 안징을TV 인사트TV 공동방송에 찾아오셨습니다 금방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른 들어오십시오 김세진TV님 민시민님 윤소영님 웃음천사님 인사이트TV에서도 인사이트님 악홍활님 범꽃님 신용조님 많은 분들 오신대요 지금 의원님 인사말 하기 전에 더 들어오셔야 돼요 의원님이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인사말을 못하십니다 제가 좀 참고 계세요 여러분 이동주TV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동주TV 동봉을 해봅니다 현재 이동주TV가 보니까 구독자가 683명밖에 안 돼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 1000명을 한번 만들어보죠 제가 그래도 1000명, 2000명, 1만 명, 2만 명 이렇게 계속 올리는 방송입니다 요즘 잘나가는 스피스 방송은 벌써 31만 명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오마이티비는 149만을 돌파하고 서울에서는 103만을 돌파했던데 안징을띠비는 아직 8만 8,400명입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사이트TV 24,500명 아주 바람직합니다 100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그 다음에 지금 뉴스맥TV에서도 같이 생방송하고 있는데 뉴스맥TV도 6430명 좋습니다 처음에 거의 100명대도 봤는데 지금 제가 매불쇼도 켜놨군요 매불쇼는 108만 명이라고 보네요 아까 임세훈 소장은 제 2시 반에 경제편 갔다 왔잖아요 우리 이동조원 송영환 보좌관님이 보더니 왜 이렇게 임세훈 소장을 제가 놀리냐고 오히려 정영진 MC당 최욱 MC당 임세훈 소장이 저를 놀렸거든요 보좌관님 댓글은 제가 놀림을 받은다는 댓글이 더 많습니다 네 뭐 원래 매불쇼는 의미도 있지만 재미도 있는 방송이 때문에 거기는 서로서로 놀리는 방송입니다 그러면서도 민생경제시 이야기하고 왔는데 자 여러분 이제 이동조원님을 드디어 소개할 시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시고 채팅도 많이 알바르게 해주십시오 아 의원님 얼굴이 마이크 가려져서 안보인대요 우리 김양진님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굴 보여주시고 예 김양진님 이기정님 오 얼굴이 작으셔서 마이크 얼굴이 다 가려집니다 얼굴 작다는 이야기까지 이야 깨알같이 의원님 팬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예 채팅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분 자 또 인사이트TV에도 아 방석까지 우리 탕진PD님 주셨네요 범꽃님께서 방금 이동조TV 구독 꾹 누르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동조TV 몰랐네요 자 오늘 또 열리나는 안디경스 사장님 화이팅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동조님 인사 말하기 전에 더 들어오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조TV 기다리신다면 이동조TV 구독하기 좋아요 제가 이동조TV 지금 실시간 봅니다 아까 683명이었는데 얼마나 늘어났는지 최소 여기까지 왔는데 700명은 안되면 여러분 제가 무슨 면목으로 이동조님을 뵙겠습니까 예 685명 2명 일단 늘어났으면 확실합니다 685명은 진짜 너무했다 2명 늘어났는데 685명 아니고 일단 700명까지는 해놓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조님은 자 구독하기 좋아요를 한번 드시고 계십시오 안지경TV 인사이티비 이동조TV 구독하기 좋아요 예 김세진TV님께서 소리가 안 들린다 하셨는데 예 뭐 다른 분들은 또 들리나 하니까 그 와중에 김세진TV가 깨알같이 동보가 되네요 김세진TV 촛불집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정말 민주시민 애국시민 열정적인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민이시죠 김세진TV 방금 이태원 참사 우리 특별법 1인시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대형피켓이랑 수금피켓 뜨고 1인시 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유튜브님들 강녀TV 그 다음에 어제는 초코라테TV 오늘은 강녀TV 철이 미디어TV 스마트 미디어TV 황용호TV 박열TV 이렇게 요가족들하고 계속 붙어서 방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응원하고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러 유튜브들을 소개하고 구독하기 좋아요 공부하는 게 어떤 분들 너무 많이 소개돼서 힘들다 기억도 안 난다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도 있을 텐데요 하나라도 더 유튜브들이 우리 범진보기획 유튜브들이 하나라도 더 커져야 됩니다 구독자가 10명 100명은 더 늘어나요 그래야 우리가 조중동을 무너뜨리고 망해버리는 언론의 시대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든 민주당을 발전시키려고 하든 이동중 같은 좋은 민생파원을 응원하려고 하든 뭔가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 능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고요 마음으로만 응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도 고맙지만요 그렇다면 제가 후원금을 모르겠겠지만 후원금을 내는 건 또 요즘 같은 민생계획이고 후원금 내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못하는데 우원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제일 응원하는 것은 우리가 유튜브를 키우고 우원님을 출연시키고 우원님의 의장을 또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동주TV를 널리 알려드리면 되는데 이동주TV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680 보면서 얼마나 됐을까요 현재 이동주를 누르면 배우 이동주가 나오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동주 68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688명 우리가 690명이 되면 방송을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명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동주TV 2명만 더 구독할 좋아요 누르면 지금 이동주님이 인사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690명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전혜순님도 오셨네요 전혜순님은 김세진TV 구독 완료까지 하세요 전혜순 선생님이 이동주TV는 누르고 오셨죠 더위탈출님께서 이동주온 민생파죠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특히 전혜순님 김세진TV만 구독 완료하면 안됩니다 이동주TV까지 저는 했습니다 민시민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인사티비에서도 계속 이동주TV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 좀 해주십시오 자 이제 아마 지금쯤 690명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690명 되면 저희 방송 정식으로 이동주온님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694명이 됐습니다 694명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오 뭐 700명까지 기다려도 돼 700명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래되니까요 의원님 좀 딱 6시 50분짜리 제가 보내드려야 돼요 의원님도 또 저녁에 정책 미팅 있으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말 보증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0년 전부터 같이 시민단체나 중소상용단체에서 만났습니다 10년 전에 을살리기 운동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정말 뜻단 말해서 국회의원까지 되셨거든요 그 지난 3년간 민주당에서 가장 열심히 한 오원이십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민생파 정말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참된 법 이동조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여기 말씀드리면 됩니다 너무 딸 안 붙여도 이야기가 잘 됩니다 마이크 성능을 좋은 거로 우리 텅디프님 사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진걸TV 초대해 주셔가지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안진걸TV 우리 안진걸 소장님 평소에 자주 이제 우리 민생 현장이나 세미나나 국회에서 행사했으며 자주 뵈었는데 이야 제가 그렇게 그렇게 졸랐습니다 우리 안진걸TV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드디어 오늘 저도 소원풀이 했습니다 아이고 아직 저희가 많이 힘이 미약하고 부족한데 우리 인사이트TV 안진걸TV 있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보니까 우리 인사이트TV의 인사이트님께서 들어가셔서 구독 눌렀더니 700명을 돌파했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중에 이제 오늘 생방송 못 보면 이제 나중에 뒤늦게 보신 분들까지 해서 오늘 내일 천명은 무난히 돌파하지 않을까 제가 기본적으로 몇 천명을 보시니까요 오늘 아침에 서울의 소리에 벤이재 씨하고 임세은 씨하고 나갔는데 동시 접속만 1500명 가까이 되셨어요 안진걸TV에 막 그러면서 이제 8만 8400명으로 구독자도 늘어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고객님 뭐 지금도 국회에서 오시는 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윤석열 전국 1년 평가 토론회 민생 경제 분야 소상 분야 많이 하던데 그거 최근에 토론회 하셨던 거 직제 부호님이 주관하는 토론회만 제가 세 개를 봤거든요 더민초 토론회 그 다음에 민생경제 평가 더민초 토론회 그 다음에 난방비 냉방비에서 냉방비 폭탄이 돌아온다 그거 그것은 누가 주체인 것 같죠? 어때? 우리 당의 민생경제대응 TFTF TF 네 민생경제 TF 그 다음에 오늘은 아까 을을 지키는 길 네 기본사회의원회에서 기본사회의원권에 대한 사단법인 기본사회랑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산하에 기본사회의원회가 또 있죠 기본사회의원회에서 공동으로 을지로위원회까지? 을지로위원회는 아닙니다 을지로위원회 왜 안보인거죠?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아마 저기 뭐야 기사의견이 두건 있었을겁니다 아 예예예 국방물류센터에 지금 특정노동자들 막 탄압받고 있다면서요 예예 그래서 아마 을지로위원회는 또 그쪽으로 갔을겁니다 진짜 소중합니다 민항에 많은 문제나 한계가 있다 여러분이 지적하시지만 어쨌든 민생경제 TF나 을지로위원회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왔는데 민병도 본인마 의원님이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회를 맡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당의 공식기구가 된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특별기구였는데 네 임시성격의 특별기구였는데 당헌당규상의 전국적인 상설위원회로 이번에 격상돼갖고 출범을 했죠 좋습니다 이렇게 활발활동하는 이동조님 최근에 어떤 활동을 제일 많이 했는지 당에서 맡은 역할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부터 좀 길게 하셔도 돼요 그냥 의원님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의원님이 생색이나 성광보를 잘 안하세요 열심히 하면 국민들을 알아주시겠지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최근에 당에서 맡은 역할 그 다음에 주력했던 활동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못한 소개 소개도 하시네요 소개 겸 두서없이 최근에 활동까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우리 안진건 소장님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회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참여연대에서도 같이 시민단체 회원으로서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라고 하는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조직에서 국회 들어오기 전까지 부회장으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4번으로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와서 소상공인 계층을 대변하는 입법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제가 이렇게 소상공인들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게 우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00년도서부터 2010년까지 인천에서 치킨 장사도 하고 여러가지 현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현장에서 일을 했던 소상공인의 삶을 살았던 그 기억을 갖고 단체들하고의 인연을 맺게 돼서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하필이면 왜 소상공인 영역이냐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다 이렇게 우리 안진걸 소장님처럼 민생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만났느냐 이런 건데 우리가 이명박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면 대형마트가 엄청나게 성립해서 골목상권 파괴하고 지역경제 파탄날 때 그때 이동조님을 제가 호략히 만났어요 2006년 7년 뭐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인태현 선생님 신규철 선생님 등등 분과 함께 정말 저희는 사실은 그전까지는 대형마트를 이용도 했었죠 사실 그렇죠 아니 뭐 저도 지금도 가끔 해요 이런 이용하는 자체 나쁜 거 아니에요 가업점은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나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지만 이 보수 정권들이 오히려 더 민생문제와 관련돼서 예전에는 보호한다라는 목소리를 간혹 내긴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오히려 대형마트 같은 대기업자분들 SSN 같은 계열사들을 골목상권에 다 밀어넣으면서 기존에 있던 보호조치들을 다 해제를 했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골목상권의 밀림의 정글처럼 양육강신의 무한경쟁 시대로 몰고 가다 보니까 골목상권의 소상고인들이 예전에는 우리 경제의 허리를 받쳐주는 중산층이었는데 이명박 때부터인가요 완전히 그냥 신빈곤층으로 전락을 했죠 그래서 그분들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거기 사업장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나면 다 실직자로 거리로 내몰리다 보니까 내수경제가 이명박 때 들어와서 완전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 결과 대기업들은 더 성장을 하고 중소기업 소상고인 자영업자들은 더 빈곤해지는 내수경제의 양극화가 심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게 대형마트 관련된 진출이었는데 그거 대형마트와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공동대응을 했던 게 우리 반진골 소장님 등 이런 시민단체였는데 요즘 화제가 되는 참여연대에서 이동주 님을 처음 만났고 같이 재벌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는 지역경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역에 세금도 안 내는 거 아시죠 본사로 다 수익금 올려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형마트는 SSM을 규제하자고 집회, 농성, 기자회견, 토론이 정말 안 해본 게 없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형마트들이 단순히 또 보면 골목상권의 떡볶이라든가 빵이라든가 김밥이라든가 비빔밥 등 이런 것들도 다 또 그냥 단순히 유통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조까지 마트 안에서 제조하면서 팔아 제끼니까 인근에 이런 소상공인들이 다 또 경쟁에서 밀려갖고 죽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때는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폐들이 심각해서 유통법, 상생법, 심지어 적합업정특별법 이런 것까지 같이 저희가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민생, 어떻게 말하면 경제민주화죠 경제민주화 우리 정말 풀뿌리 경제 주체들을 생존권을 보호하고 대자본의 시장 지배적인 지위와 힘을 갖다가 규제하는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 그때 같이 만들어 왔고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민주당 안에서 그런 민생 법안들 우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만드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전국적인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대표님이 위원장을 하고 계신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을기본권 본부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과 정치 철학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네요 뭔가 좀 좌나우를 넘어서 민생으로, 실용으로, 실천으로, 성과로 맞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 박주민 위원장이 맡고 계시는 을지로위원회 상임위원회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원식 의원이 만들었을 때 그때는 정치인이 아니신데 우리 이동주 당시 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님과 저하고 자문위원처럼 결합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남양유업 갑을 문제 터진 때 2013년인가 기종 10몇 년 전에 10년 전에 남양유업 문제 터질때 여러분 제일 먼저 달려오신 게 이동주 의원님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상의했고 그러니까 좀 있을까 우원식 의원이 그 다음날인가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을지로위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을살리운동본부를 만드시고 같이 만들었죠? 을지로 앉은 걸 그때 참여연대 민생인만 팀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참여연대 민생 팀장이 있었는데 요즘 한동훈이가 참여연대를 괴롭혀요 그러게요? 한동훈이 못 내주세요 천하제일의 싸가지 천하제일의 내로남불 제 생각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감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변호사 업계에서 가장 착하고 순하다는 송교 변호사는 법무부가 와서 저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이가 참여연대로 완전 이상한 단체로 몰아가니까 지금 나이가 나요 그래 한동훈 잘한다 계속해서 싸가지 없이 해라 건방지게 해라 이놈아 국민들이 너 다 죽인다 이제 너 이제 지옥만 남았어 제명을 스스로 역시 천천살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맞는 게 많으세요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이태원 아까 우리 안정근 소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이태원 유족분들하고 같이 대책위를 지원하고 있는 당에서 이태원 참사 대책위 특위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유족분들도 지원을 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과제가 많은 것 중에서 하나가 이태원을 기억하는 방법 중에서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든 기념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추모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상인들이 있습니다 주변 상권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피해이기도 하고 같이 참사를 애도해주고 같이 정말 슬퍼해주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협조가 없으면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인분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영역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책위에서 상인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피해 상인들하고요 그 공간에 상인분들도 지금 트라우마도 엄청나고 그럼요 아무래도 지금도 찾는 발길이 예전 같지는 않으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은 뭘 논의하냐면 할로윈 축제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태원 거리는 사실은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작년 10월 29일 참사 때문에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지역 상권도 안 좋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뜸해지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앞으로 그러면 할로윈 축제를 할 거냐 말 거냐서부터 어떻게 하면 안전한 행사를 지역 행사를 축제를 만들 거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상의도 하면서 가능하면 추모의 공간 겸 안전한 지역 행사를 상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방안들을 놓고 네 저번에 축제 전문가 한길호 감독님 모셨는데 추모와 진상규모가 재발 방지를 계속 촉구하면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공간이 공동화돼서 추모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진상규모가 만약에 내년까지도 안 되면 안 되겠지만 내년 10월 19일까지도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특별 만들고 다 해야겠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모여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 자리에서 즉석 추모식도 하고 그 다음에 촉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가서 원래 이제 할로윈 축제를 하던 대로 할 사람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더랬는데 아마 이제 이분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의견이 분분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유가족분들 또 시민대책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분들의 TF 그 다음에 지역 상인 단체랑 협의를 해서 안전은 기본이고 또 어떻게 모양새를 추모도 하면서 축제도 축제 경제도 살리는 그런 합리적인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남당 의원님이 그것까지 고민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는 게 이제 우리 민주당에 지금 이제 검찰 독재 정권에 엄청난 탄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TF에서도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하고 같이 활동을 아 꽉 찬대 알 찬대 찬대부터 챙기는 박찬대 박차고 일어났는데 박찬대 너무 좋죠 좋습니다 아무튼 그 제가 방금도 우리 이태원 참사의 가족분들 농성장 어제 오늘 이틀 연속 가고 내일 또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특별히 생방송 하는데 지금 오우님들이 가보셨어요 얼른 빨리 가보셨을 텐데 계속 가보시는 게 어떠까 싶어요 가까이 계십니까 네 저희 안 그래도 대책위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좀 순번을 정해서 금요일날까지 내일까지죠 일단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월요일 10시면 200시간 농성 푸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민당 의원님들도 오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라도 1인시 하러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 국민의힘 당사를 삥 둘러싸서 지금 1인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다들 농성은 국민의힘 정문에서 하고 계세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잠깐 앉아 계셔도 돼요 편안하게 함께 추마하고 응원하면서요 저희들 또 내일 또 4시 반쯤에 가서 생방송을 또 하려고 합니다 내일 이제 스포츠주 박동희 대표가 이제 임세윤 식당팀 안이건팀이 오시는데요 그 전에 1인시도 하고 생방송 하겠습니다 예우님 이제 소개해 주셨고 본격적으로 최근에 제일 힘들었던 계층은 누가 뭐라 해야 해도 코로나 때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물론 이제 일부 실업계층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장사 좀 되네 했더니 갑자기 엄청난 경기침체와 뇌수침체로 손님들이 시민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니까 실제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코로나 때보다 어렵단 말을 저는 진짜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TV에 서리켓 라디오에서도 매주 자영업자들 사연 소개하면서 응원하는 방송하고 있고 민생경전구소 안딩걸TV로도 사연이 많이 오고 오마이티비나 매불쇼나 서울에서 나가면 제 번호를 다 공개했기 때문에 엄청 상담이나 제 번호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상황이나 지금 당에서 그래서 소상공인들에서 하고 해왔던 일 하려고 하는 일 하고 있는 일, 하려고 하는 일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물가폭등이죠 물가폭등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도 많이 줄었다고 느끼실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 전세사기다 이래갖고 여러 고통에 참 어려운 분들도 있고 오늘도 보니까 또 안타까운 한 분이 더 돌아가신 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분이나 돼요 그런데 이 언론 놈들이 지금도 빌라왕, 건축왕이라고 써요 그러니까요 사기왕이라고 쓰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쓰든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쓰든 왜 빌라왕, 건축왕이라고 합니까? 누가 알면 위대한 업적 세운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참 이런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라는 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 말고도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상황 때문에도 많이 침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지출도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겨울에는 가스요금이 폭등을 해서 난방비가 폭등을 했고 난방비 폭탄을 맞았고 내일인가는 산업부에서 요금 인상, 전기료에 대한 요금 인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도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폭탄이 상인들한테 떨어지게 되면 정말 큰 걱정입니다 한국은행의 활용가에 보면 우리 국민들 가계부채가 천조인데 그중에 500조에서 600조가 자영업자들의 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상황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물이 자영업자들 입술까지 여기를까지 다 막았어요 여기서 이제 숨을 쉬는 거네요? 코로 호흡을 겨우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 집단적으로 폐쇄하게 생겼네요 네, 근데 여기서 만일 대책 없이 냉방 전기료가 인상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고금리 유지가 된다면 이 코로 숨 쉬던 구멍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물에 빠져 익사하는 거죠 그런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직전의 상황까지 지금 소상공인들이 몰려있다 물론 이게 일부 부채의 한계 채무까지 몰리고 여러 가지 매출이 저하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근데 정도만 차이가 있지 대체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이런 정말 내일모레 하는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회복이 덜 됐는데 또다시 엄청난 경기 침체 더더욱 윤석열 정권의 너무나 황당한 경제민생 죽이기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지난 1년은 윤석열 정권은 정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정구주의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하고 서민들만 추구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공공요금 폭탄으로 난방비 때 나이가 났어요 지난 겨울에 그래서 이제 숨을 꼴딱꼴딱 쉬고 코가 약간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전기료 폭탄으로 냉방비 폭탄 그래서 얼마 전에 응원님이랑 제가 냉방비 폭탄 무소서 무소했다 벌써부터 그리고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자가 또 더 올라갔어요 계속 그러니까 매출은 그대로거나 줄어들었는데 이자 더 내고 냉방비 더 내고 난방비 더 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이 못 버티는 거죠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깐요 전기료 곧 인상한다는데요? 큰 폭으로? 물론 이제 한전에 적자가 크니까 일부 인상이 불가피한 거 저도 알지만 저희들 주장은 좀 유보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인상한다더라도 소상공인들은 감면을 좀 해서 숨통을 틀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책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내용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좀 전에 여기 안진걸TV에 부리나케 오기 전에 상임위가 있었어요 산업통상 장관이 왔어요 지금 산자위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달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코앞인데 대책이 있느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그 이제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남탓자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 적자 얘기하면서 이 채무가 전정부부터 또 문제인 탓이요? 네 하면서 이 요금 인상을 그래서 자기네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뭐 또 전정부 탓을 하는데 다 좋습니다 요금 인상을 그러면 얼마나 얼리는 거 좋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동시에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충격이 생길 때 어떻게 그러면 이 충격을 완화시켜주거나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줄 거냐 대책을 얘기해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성능 좋은 냉장고 에어컨 이런 고효율의 에어컨 등 이런 것들을 특히 냉장고 같은 거를 지원해주겠다 교체할 때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교체하려면 또 비용 들어가잖아요 지금 한 푼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너무 완전히 이거래요 그러니까 번개탄 판매 금지 같은 대책이네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마파대교 난간 좀 높이고 그러니까요 작년 겨울 유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천연가스비가 올랐을 때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려운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는 감면을 해줬어요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요금 감면을 해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요금을 어차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스요금을 가스요금 상한제를 둬갖고 더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일정한 상한제를 줬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상한제 하죠 에너지요금 상한제 정말 유명한 정책입니다 독일에 그 에너지 상한제도 사실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갖고 일정한 민간기업이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상한제로 묶고 그 차액만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정부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민생 서민들한테 떨어지지 않도록 재정을 풀었는데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는 그런 정책이라고는 그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는 오늘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윤석열 전권 대체 이런 것 같아요 니들 나 뽑았잖아 한번 뒤져봐라 한번 죽어봐라 진짜 이게 나가 자빠져야 돼 나가 자빠져봐라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니들 필요 없다 어차피 재벌 대기업이면 충분해 근데 재벌 대기업만 그러면 경제가 굴러갈까요? 인구가 늘어날까요? 내수가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정말 경제 MC도 모르는 놈들이죠 재벌 대기업만 가지고는요 재벌 대기업도 망해요 미국의 부자든 그걸 잘 알잖아요 서민 중산층이 붕괴되면요 누가 재벌 대기업에 물건 사줍니까? 저는 어떻게 조금이라도 몇 십만 원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냉장고를 바꿔주겠다 냉장고를 바꿔주는 걸로 해서 얼마나 전기요금 폭등을 완화시킬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냉장고를 바꾸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고율 최신이신 냉장고일 텐데 그러면 비용이 꽤 비쌀 텐데 이러면 전기사 살 때 보증은 얼마 주는 것처럼 보증은 준다는 거 아니에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내고 그거 혹시 냉장고 만드는 대기업 회사들 도와주려고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동주 님은 너무 진지해서 할 수 있는 유머가 이 정도입니다 이분은 음모론도 아니에요 이분은 유머예요 유머 너무 진지하고 착하신 분이어가지고요 방금 그 이야기 우리는 그냥 쉽게 아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조심스럽게 냉장고 재벌하고 약간 뭐 있는 거 이 정도는 아주 착하신 분이고요 넘어가시죠 우리 안님은TV의 동네부자1님께서 자영업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매출이 마인은 30%입니다 그러니까 김세진TV님께서 동네부자1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 공매합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실제 여러분 여의도도요 밤이나 주말에 오면 예전에 비해서 사람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엄청난 경기 침체다 윤석열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 러시아, 북한, 중국, 베트남하고도 관계가 악화되고 전쟁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수출도 막혔다 흡연실로 달려가라 간접하면 너무 잘 된다 아무리 유몰하지만 너무 짠하잖아요 국민들이 진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후퇴하는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못해요 지금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명박, 박근혜 때는 태평성 됐다잖아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나라와 민생과 경제와 국격을 망가뜨리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얘기를 해야 되죠? 아니, 그래서 김세진TV님께서 또 축복사랑님께서 민주당 좀 더 정신 차려서 더 열심히 대응해다 윤석열한테 탄핵도 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지금 아직 당론은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개개인 생애나 이재명 대표님이나 의원님들 이렇게 굉장히 개혁적인 분들은 굉장히 고뇌가 깊으실 텐데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만 번씩 정말 외치고 있죠 물러나라고 국민들과 함께 그런 날이 빨리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하나 더 얘기를 오늘 드릴 게 사실은 지금 얘기했던 대로 소상공인들 지원 대책들 선실보상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금리 부채 이 문제에 대한 지원 대책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임대료와 관련된 지원 대책 등 이게 우리 지난 대선 때 우리 이재명 대선 후보도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백조 얘기도 했었잖아요 와, 윤석열 진짜 쌩 양아치 거짓말 김종인 백조, 윤석열 50조 1호 공약 근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다 쌩 깠죠? 속된 말로 다 쌩 까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태도가 확 변했죠 1년 지난 어저께 그 문제를 갖고 다시 복귀를 해봤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가 예전에 출범을 할 때 약자와의 동행을 하는 정부라고 호언장담 했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네요 약자와 동행이 아니라 약자를 딛고 올라서는 정부 아닌가 약자를 아예 구렁턴으로 밀어넣고 약자와 서민가 중산층을 죽이는 재벌 대기업 특권층만과의 동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정말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치면 윤석열은 약자를 완전히 발로 짓밟고 일어서는 대기업과 부자들만의 검찰 특권의 계층을 위한 이런 정부라면 이걸 맞서서 민주당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청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런 요구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 정말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윤석열 정권 검찰 세력들이 내로란불 프레임을 사사껌껌 만들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저희들 스스로 잘 극복을 하고 이제 민생을 정말 최대 기초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같이 약속했던 민생을 위해서 공의 여야가 약속했던 부분서부터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민주당은 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겠다 하는데 그런데 간호법처럼 간호사법처럼 양국관리법처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바로 이 윤석열한테 국민의힘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도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이 민생의제를 전면에 내걸고 우리가 집중을 해서 싸워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하고 있는 제4기 우리 원내대표랑 우리가 일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비상의총이 있습니다 저녁 오후에 만나서 밤 10시까지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하는데 상임위별로도 또 분임토의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을 전면에 내걸고 당의 쇄신과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이런 논의들을 왕성하게 하면서 결의를 다져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청자님들 안일TV, 인사이티비, 뉴스맥티비, 애청자님들이 다 주장하는 게 민주당이 시대정심 두 가지 앞장서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이나 탄핵까지는 지금 당장 당론이 아니까 어제 진보단 강성희 의원이랑 제가 같이 기자회견할 때 응원 갖다 받은 건데요 얘는 윤석열 규탄 심판 아웃이라도 강력히 해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등해라는 거예요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외교 국방까지 파괴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삶이 최악이니까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경제도 오늘 매불쇼 경제편에서도 우리 이야기했는데 14개 연속 무역수의 적자에 7개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경제성장률 줄줄이 지금 하향 전망되었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거의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황당한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좀 한가해 보인다 의원들이 기득권화되어 있다 자신들 기성의 권리, 기득권만 지키지 않으면 정신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오정수님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너무 마음 아프네 민안에 아무것도 못하나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알지만 왜 제대로 대응도 오나, 성과가 없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 같고 축복사관님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권 때 야당 모습으로 옛날에 김대중 정권기치 처음 했을 때 국민의힘 진짜 집요하게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맞서라 이런 취지로 김세진TV님도 오늘 김세진TV님은 아주 빵 터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대가 안 되면 임대원도 같이 공멸합니다 거리거리마다 다 임대 광고입니다 임대가 나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망하면 임대도 망합니다 건물주가 망하면 은행도 망합니다 공멸입니다 다 주시면 되니 상황이 이렇다는 거니까 민주주의, 민생, 평화 다 파탄인데 좀 더 제대로 맞서달라 민주당 의원님이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 이재명 대표님도 엄청 권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당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더민촌은 우리 초선들 이 토론회 잘하지? 네 맞습니다 이런 토론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모인 한 70명 넘게 80명 가까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지방선거 연달은 패배에서 우리 민주당에 나아갈 길을 같이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1년 토론을 어저께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거기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누군가 이제 외부의 쓴소리도 좀 초대해갖고 듣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공룡이 살았던 선사시대인가요?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 거대한 초식공룡 같다 초식공룡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빙하기가 와서 공룡들이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공룡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이 몸집이 거대한 초식공룡처럼 평온하게 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비유를 토론 패널 외부에서 오신 분이 해주셨어요 정말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시죠 쌍욕 나올 뻔했는데 모자랄 판인데 쌍욕에 가까운 비유네요 그렇죠? 서승만 개그맨이나 이런 분들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물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개구리가 팔다 끓는 솥단지에서 개구리가 처음에 아 따뜻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아이고 따뜻해 그러다 이제 개구리 팔팔 끓으면 돌려가는 거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나라도 그렇고 민인당도 그런 상황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 그룹들 안에서 그런 진단들을 하면서요 하나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폭주, 퇴행, 무능, 무대책 이런 거에 맞서서 싸우자 하면서 구체적인 결의도 모으고 과제 정책, 민생 과제들도 선정을 해서 싸울 준비도 하는 편하고 또 한쪽으로는 정당에 대한 세신과 개혁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요일 날 정당 혁신과 세신의 의견을 모으는 의총, 비상의총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찐 당원분들도 다 공의,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밀하게 기동성 있게 움직여달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당대표 중심으로 뚫뚫 뭉쳐서 검찰 독재에 맞서면서 단일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당 내 내로람불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도덕성과 윤리성을 높여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적도 하죠 중도층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이슈도 있어서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쓰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관된 기준이 없어지거나 말로는 서민 중산층인데 본인들은 굉장히 기득권이고 딴지됐다는 느낌 불법은 아니다든 이런 게 굉장히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서민처럼 살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들이 부자가 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기업을 하고 돈을 벌던지 과감하게 불출마 선언하고 나는 돈 벌러 갈 테니 그리고 민주당 응원할 테니 이제 2030, 40들 서민 정치할 사람들 들어와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불만도 지금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여 있는 부분이 너무 이게 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내부적으로 있긴 한 건가? 이런 요구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1년에 이런 다양한 그 외에도 진짜 우리 당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죠 다 소개는 못 드리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당의 리더십? 지도력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 있는 개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모한데 해당 의원들이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당에서 160명에 걸맞는 몸집에 많게끔 당이 어떤 기준을 좀 잡자 가이드라인을 잡자 그래서 그 기율과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집단히 케어해주고 필요하면 그 개인의 문제로 몰고 갈 문제가 아니라 집단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정화시켜내고 바꿔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당의 지도부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심사숙고하고 있을 거라 보고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지도부에서 새로운 그러한 당 혁신의 기준안을 이 통을 통해서 많은 의견 수렴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이제 이슈가 되는 돈봉투 사건부터 시작해서 코인 논란까지 당사자 의원도 당한팔 우려나 국민들의 지적을 겸하에 받아들이고 할 건 빨리 하시고요 그런데 또 억울한 게 있으면 억울한 부분을 설득력 있게 그냥 반박할 게 아니라 진짜 설득력 있게 잘 반박하시고 거기다가 그걸 또 개개는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이참에 민항이 정말 투명하고 공장하고 당원 중심이고 지지자와 소통하면서 또 평당원들이 소유받지 않는 정당으로 그 다음에 진짜 서민가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그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명한테 나가라 책임져라 그리고 지도는 또 다른 지도에 이러면 민항이 망하는 거거든요 당 총선도 저는 불과 몇 달 전에 야당 찍겠다 총선 때 정권 심판을 했다는 게 50% 안팔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여당 찍겠다 야당 찍겠다 비슷하는 여론조가 여러 개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하듯이 국민들은 막 분노하고 들끓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당원들은 막 참여 민주주의 열망이 엄청 너무하고 당 개혁의 열망을 막 본문점에 쏟아내는데 아 대충대충대충 살살 살살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가면 총선이 이기니까 이런 태도로는 계속 1년 내내 제가 분석하기로는요 윤석열 한동훈 정권이지만 한동훈이 방금도 참연들이랑 또 난리 입히고 싸우고 있네 미친놈이죠 미친놈 민주당 의원들 지금 계속해서 괴롭힐 플레이를 짜놨다는 거예요 정보를 총동원해가지고 죄가 없어도 약간의 논란거리만 있어도 다음 달에는 누구 또 다음 달에는 송영환 의원 우리 보좌관님 이런 식으로 다 해놨다는 거예요 총선전까지 이렇게 밀린다니까요 아예 전면전을 선포하고 니들은 정치검찰 정권이 야당을 타락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부터 시작해서 강력히 맞서고 니들은 퇴진감 탄핵감이다 그러면서 대신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당원들이 요구하는 혁신을 우리가 앞장하겠다 이렇게 받아치지 않으면 계속 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왕 이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우리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숨망치안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이빨이 입술이 없으면 시리잖아요 입술이 망하면 이가 엄청 춥고 고통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이 교훈을 잘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숨망치안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몸집은 160석이라고 하지만 내년 총선 그 이후에 다가오는 대선을 준비하려면 아까 우리 안진골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도 만들어야 되지만 지지자들도 함께 가는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되고 당을 더욱더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이 시민사회단체를 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것도 의도가 있죠 기분 나빠서 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지분을 못 이긴 천하제레 싸가지라 치는 것도 있지만 진보적 시민사회를 또 악마하고 마녀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귀신의 폭을 좁히려고 민당이나 야당의 연대를 못하게 하려고 저희가 예전부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을지로위원회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가장 야당답고 가장 정당답고 진보정당 포함해갖고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대안이 됐을 때는 바로 그렇게 시민사회든 경제적 약자든 심지어 노동자들, 비정규직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세입자들, 서민들하고 만나는 공간 아래로 자꾸 내려왔을 때 민생현장으로 내려왔을 때 저희 민주당이 힘이 발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총선도 이겼고 대선까지도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숨망치한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런 우리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술들, 우리한테 입술이 될 수 있는 분들을 같이 케어하고 같이 우리 당하고 손잡고 갈 수 있도록 정말 더 열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더 열려야 되고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길에 우리 생존의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무래도 의원님 오신 김에 너무 답답하니까 처음에는 응원을 좀 보내주다가 쓴소리에 왔는데 인사이트TV에서 박경호님께서는 그래 민주당아, 민생 챙겨보아라 또 전세사기로 한 분 돌아가셨단다 국민 다 죽으면 느리 챙긴 민생을 누가 받아 먹으리 이런 안타까움, 안타까움 그다음에 우리 안징글TV에서 대인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시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 이루어주십시오 오정순님께서는 이재명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이 어쨌든 민주당에서 가장 개혁파하고 민생정치에 선봉했으니까 축복사랑님께서도 이재명 대표님 많이 도와주세요 그것만 민원과 함께 살아가고 그럽니다 이런 의견들 많이 계속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의원님 지금까지 의원님 포부를 잘 이야기해 주셨고 여러분, 이동주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내 개혁파예요 안 알려서 그렇지 그리고 민생파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런 우려와 당의 답답함은 전달이 됐거든요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님과 가장 함께 민생정치, 개혁정치에 선봉해 있는 이동주 의원님께 좀 박수와 응원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 하나 짝짝 표시도 있고 박수도 있고 필요하면 좀 저희 또 우리 민생경연구소 임원들 슈퍼챗도 좀 소시 의원님 오셨는데 이재명 변호사 뭐하고 있나요? 김영천 평가사님 뭐하고 있나요? 김현석 운영위원장님 뭐하고 있나요?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분위기가 다운됐는데 요즘 당한 판이 우려가 많으니까 이재명 대표님이랑 제일 친한 의원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정치적도 비슷하고 제가 보기에 민생정치, 개혁정치, 실용전치 좌로우를 넘어서 아래로 밑으로 약자들에게 어때요? 대표님이랑 실제 밖에서 볼 때는 안에서 같이 일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네, 뭐 한결 같아 보여요 아, 한결 같아 보여요 네, 뭐 이게 표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뭐 인간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님하고 알게 된 거는 정치 들어와서 뵙게 됐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경기도지사였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경기도지사였을 때 경기도 공정경제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외부 중소상공인 단체 대표자로 가셨던 거죠? 네, 저는 이제 상인들 대표해서 공정경제추진위원회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때 이제 임명장 받으면서 인사드리고 제가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위해서 열심히 좀 애써달라고 하면서 이제 몇 마디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매력이 있으세요 솔직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보면 약간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안지 개인적으로 오래돼서 재밌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약간 코믹하고 유머도 넘치는데 너무 조중동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악마처럼 해놔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게 안타까워요 저도요 선입견을 프레임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의외로 이제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을 한잔하면 굉장히 따뜻하시고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렇죠 재밌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공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사람에 대한 면모는 이제 저도 스타일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천천히 스며들어가면서 알게 되는 거고요 근데 급속도로 좀 이분을 다시 보게 된 거는 이분의 생각, 철학인데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거 아 너무 멋있죠 억강부약 깡부약 대동세상 대동세상 억강부약 그 여덟 글자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당대표 이전에 참 대선 후보로서 경선 때부터 같이 지원을 하면서 꼭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정말 우리가 뭐 사실 지도자는 걸출한 인물과 품성과 지도력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같이 만드느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좋아하는 우리 여기 뭐랄까요 당원분들, 지지자들 다 훌륭한 품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대동세상 억강부약 억강부약 대동세상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이 생겼고 지난 대선의 결과는 아쉽지만 이제 대선 후보로서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당대표로까지 지금 같이 지지하면서 왔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마음을 갖고 이 철학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한 번 우리 한 번 진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온 분이니까 이 철학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 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우님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동지적 의리가 대단하네요 평소에 제가 알던 것보다도 훨씬 표현이 세고 따뜻한데요 아니 근데 만약에 이 철학과 평소에 신념에서 한 발이라도 삐끗하면 과감히 그냥 뭐 그러면 절연해야죠 많이 아 그렇죠 이재명 대표님 한결같아서 그렇게 막 갑자기 변질되거나 그럼요 후퇴할 뿐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안쓰러운 너무 안쓰럽다는 애정어린 비판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당내 너무 많은 세력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야 될 길을 상큼성 못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도 한 번 그 저도 오우님 보셨을 때 옆에서 지금 증거를 계속 정치를 하시니까 어때요 저도 사실은 20년도 4월 16일 총선 끝나고 6월 달에 국회로 개헌해갖고 들어오고 나서 코로나 상황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어갖고 4인 이상 못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의원생활 시작할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뭔가 고민이 있고 이 법안이든 예산이든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는데 주변에 딱히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의하거나 나눌 어떻게 말하면 동지 뭐 카운설러 아니면 뭐 이제 친구 이런 사람들이 참 드물었어요 만날이 근데 이제 보통 이 안에 들어오면 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서 들어오신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라인 안에서 또 이제 그런 개파 모임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뭐 비교를 이렇게 하는 게 좀 적절치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중정치인으로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여의도 정치에서는 사실 어떤 개파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대선까지 같이 치르면서 이제 보궐선거 통해서 이제 국회로 들어왔고 당대표까지 됐습니다 되면서 당을 정말 어려운 시기에 맡아서 끌고 가시는데 여러 가지 정말 이 그냥 정상적인 상태도 아니고 검찰 한동훈 윤석열 이 검찰 독재 정권으로부터 탄압도 받으면서 너무너무너무 엄청나고 부당한 탄압입니다 내부의 이제 다른 목소리들도 좀 통합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표라고 해서 그걸 막 아무한테나 막 다 넋두리식으로 늘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어려움과 힘든 과정 그 다음에 이게 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역사에서도 전혀 이런 정권이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이 괴물같은 정권에 대응하는 방법도 참 남달라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아서 때로는 약간 이제 삐끄덕대기도 하고 표정이 굳어보이기도 하고 힘들어보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됐지 않았는데 아슬아슬했을 때도 대표님 표정이 엄청 굳어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세상에 그 체포동의라는 게 정치검찰이 노면을 죽였고 한명숙을 조작하고 문재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주춤하다가 이재명 죽이기로 온 거라고 뻔히 아는 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만 생각하면 열이 맞는데 아무튼 다 대표님 몫인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최고 지도자니까 야당에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야권을 아울러서 지금이야 탄핵 퇴진까지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하고 때가 오면 또 비호처럼 탄핵과 퇴진에 나서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야당으로서 그래서 대표님이 좀 힘 좀 더 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대표님 의원님들도 더 힘을 내갖고 좀 다시 이번에 혁신 제대로 하고 제대로 대응하겠다 해서 그렇죠 얼싸등싸라고 하나요 막 으쌰쌰 이런 분위기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당 의원들이야 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능히 우리 대표님이 낙천주의가 있으세요 굉장히 그 세상 풍파를 많이 겪어오셨다 보니까 아예 품성에 보면 굉장히 낙천주의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실 거고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야 항상 당대표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갖고 이번에 당 쇄신을 제대로 해내는 게 우리 당대표를 지키는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동주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굉장히 든든한 의원님이 아까 축복사라님께서도 죄송한데 사실 의원님 몰랐다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미안한 일은 아니니까 그냥 솔직하게 의원님 몰랐다 잘 존재를 몰랐다거나 이름은 알았는데 어떤 분이 잘 몰랐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글도 쓰시면서 근데 한 시간동안 방송 오니까 팬 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긴 하지만 오늘 또 한 시간동안 방송이니까 제가 또 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의정활동 열심히 하세요 한눈팔지 않으시고 오로지 진짜 서민 중산층 중소상공인만 챙기고 계시는데 이동주 의원님에 대한 다양한 여러분들의 오늘 첨 봤다든지 이미 알고 있었다든지 너무 좋았다든지 좀 모자란 아쉬운 아니 모자라 보인다는 게 아니라 모자라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의견도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돼서 그런 거거든요 좀 의결 좀 다양하게 주시고 의원님 너무 힘드시니까 이거 저희 중소기업 산삼순백에서 만든 산삼순백인데 제가 따 드릴게요 배 아이고 이거 잘 따야 돼요 이렇게 따세요 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얼른 드세요 이분들이 진보기업 유튜브도 위해서 산삼순백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거기 우리 녹가경지버섯 햇살도 한번 버섯즙 이거 이거 맛있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버섯즙도 드세요 우리가 광고도 안 받고 우리가 광고는 해줘요 청년농구 전국상주에서 농사지어서 판매까지 하는 소상공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대변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달달하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영양가가 확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몸에도 좋아요 녹값 영지버섯 진액 햇살도 한번 버섯농원에 청년농구가 경북상주에 농사지면서 윤석열하고 싸우면서 저거 판매도 하는 그리고 진보기 유튜브에 광고도 하고 싶어 하는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광고를 못 하는 근데 이제 산삼순백의 인문들은 조금 더 체계된 중소기업과 광고비 좀 내고 계시거든요 마이보험 체크하고 거기는 이제 보험회사인데 광고나 하지 않고 컨설팅해주고 진짜 딱 우리 인생이 필요한 보험 정보를 드리는 마이보험 체크 진짜 의원님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과 다정하게 걷는 사진 토론회 사진도 많이 나오네요 네 지금 의원님에 대해서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새로운길님께서 슈퍼챗도 싸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축복사나님께서 팬됐어요 라는 글도 올려주셨고요 여러분 이동주 의원님 힘내시게 계속 응원의 글이나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개혁파들이 민생파들이 당내에서 힘을 더 얻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응원으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더 힘이 나고 민주당도 더 세신하게 되고요 그럼 탄핵과 퇴진의 시간도 여러분이 원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가올 겁니다 드셔요 쭉 드십시오 산삼순배 건배 한번 마시죠 건배 광고 보고 올게요 광고? 네 여러분 광고 1분만 볼게요 나가지 마시고 의원님 광고가 지나오면 의원님 응원비를 좀 써주세요 저원아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겠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우리 인사이티디 봄권님께서 이동준님 화이팅 짝짝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총 그리고 우리 새로운길님께서도 아까 10번째 써주고 나는 마이보험체크에서 보험도 들었는데 맞습니다 저도 마이보험측에 보험 하나 가입했어요 여러분 이동준님 같은 분이 있다는 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야권 범진무설이 진짜 희망입니다 우원님 이제 7시에 또 정책 미팅 있으시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또 당원이나 지자들 하고 싶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우리 우원님 응원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글 좀 주시고요 네 오늘 안진걸TV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아무튼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이 있거나 또 비판적인 분들 모든 지자분들께도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비상한 각오로 앞으로는 혁신의 혁신을 다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걱정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갖고 당의 세신과 혁신을 이끌어서 여러분들이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지해 주시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안진걸TV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드린 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 안진걸 소장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동주원님 이동주TV가 오늘 인사이티비와 안진걸TV 공동 생방송을 계기로 아까 680명쯤 했는데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702명인데 의원님 보내드린 선물로 710명 최소 705명까지는 해드리고 보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동주TV로 가셔가지고요 지금 702명인데 705명 내지 최소 705명 내지 최대 710명까지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구독 쫙보해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TV 안진걸TV 뉴스맥TV도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요 이동주TV로도 한번 갔다 오십시오 새로운길님과는 새로운길님하고는 제가 전화를 못 받았다는데 죄송합니다 답을 못했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답을 다 웬만하면 다 해드립니다 근데 뒤로 확 넘어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죄송합니다 010-2279-4251 010-2279-4251 안진걸은 여러분의 버시자 또 친절한 상담사이자 여러분의 동지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문자 주시면 반드시 답하겠습니다 새로운길님께서도 이동주TV 구독하기 좋아요 했다고 합니다 빨리 구독하기 좋아요 해서 이동주님이 7시에 정책미팅 지금 이미 늦었는데 또 제가 출연전도 못 드리는데 오히려 민생경정고수 후원금이나 내라고 제가 압박을 했는데 빨리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범권님께서 대동세상 억광부약 옴매불망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방송 출연 자주 해달래요 인사이트TV님께서는요 네 자주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동주TV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705명이라도 되면 보내드리고 안되면 705명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709명입니다 한 명만 한 명만 더 해주세요 한 명만 여러분 70명이요 10명 710명 됐습니까 네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또 제가 보내드리죠 자 710명 마지막 710명 역시 우리 안열트 인사티비 팬들께서는 의리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었고 예정이 있으십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윤석열과 한동훈과 김근희가 날마다 국민들을 죽이고 능면하는 시대에 야당이 정말 덜 야당답게 우뚝 사야 되겠습니까 민중과 함께 시민과 함께 약자들과 함께 그 일에 이동주은이 앞장 쓰실 것입니다 티가 많이 안 나오고 생색을 안 내셔서 여러분께서 많이 몰르셨을 수 있는데요 진짜 개혁파 진짜 민생파 진짜 서민파 의원이시고 이재명디파 함께 민당을 확 진보와 개혁과 민생의 길로 이끌분입니다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가는 곳으로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동주TV 계속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동주님 다음에 한 달쯤에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동주TV랑 안징글TV 그때는 임생TV랑 공동방송 한번 하죠 왜냐하면 제가 또 금요일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목요일 프로그램 말고 그렇게 한번 재밌게 준비도 해보겠습니다 박예슬톡톡TV, 우희종TV, 임생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의원님 이제 인사해 주십시오 진짜 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이동주TV 화이팅 이동주님 사랑해요 이재명 대표님 화이팅 민주당 힘내라 제대내라 여러분 고맙습니다 텅디피디님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7시 반에 우희종TV, 안징글TV 공동으로 숨이다 전수인 민호사 방송에 박예슬톡톡TV에 박예슬아나 출연합니다 7시 반에도 많이들 봐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꿔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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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kho팀 рыв momencie 價 ゆ Tôi